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주말을 지배했다고 봐도 과연이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라를 침공할 것이다. 침공이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날짜까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나오는 그런 임박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서 16일 지상군이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용을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더 구체적입니다. 러시아가 이르면 2월 셋째 주에 우크라이나 침공 구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을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작극이요? 네, 그 자작극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공격자들의 국적을 허위로 꾸며서 실제 공격 주체를 속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만든 다음에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침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대사관 직원 철수 명령을 내렸고요. 우리나라 외교부도 어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령을 내려진 상태고 미국 국내 기업이 한 10곳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주재원이나 주재원 가족들도 다 지금 철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 그런 징후들도 좀 포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협상이 잘 안 된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역시 전쟁은 아니지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많이 빠지는 모양새인데 현지 시간으로 12일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인데 62분간 무려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단에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지난 12일에 있었던 전화 통화는 푸틴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오히려 더 협상에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14일에 통화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 측이 지금 상황이 급격한 만큼 12일로 앞당기자. 그래서 미국 측의 입장에 따라서 앞당겨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 담당 보좌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이런 히스터리 때문에 좀 앞당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매체가 지금 16일로 날짜를 찍으면서 러시아가 침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우리 안 할 건데 약간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 좀 혼돈이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해석이 각가지인데 미국이 이렇게 오히려 구체적인 일정을 다 공개를 하면서 전쟁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16일로 공개한 건데 지상군이 넘어갈 거고 어떻게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게 전쟁을 막는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오히려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이 날짜도 16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16일이 지금 몇 개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긴장감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는 급락을 했고요. 또 유가도 95달러까지 육박을 했죠.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코스타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오늘 제 주변에 단톡방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 정말 전쟁이 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선 겨우 지켰고 코스닥도 2.81%나 하락을 하면서 정말 전쟁의 긴장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11일에 다우지스, S&P 지수는 뉴욕 3대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고 유가는 당연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 미국이 전면전보다는 제재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제재에 나서면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수출에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게 또 사실 인플레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도 주요 산유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수출을 금지시키면 그동안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양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유럽 쪽이 러시아의 굉장히 천연가스를 우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물가 상승이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가는 오르고 또 이렇게 주식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물려가는 그래서 1월 이사로까지 포함해서 1월 이사로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제 다음 FOMC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면서 이게 주가가 언제까지 하락할 것이냐. 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 전문가들은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부가 되어야지 아무래도 시장에서 새로운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뭐 이슈들은 확인이 가능한 이슈니까요. 이번 주 16일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17일 오전 새벽 정도가 될 텐데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